안녕하십니까 수호호트입니다. 일본에 10.0 규모의 슈퍼 메가 지진이 발생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2월 26일 금요일 13시 04분 24초에 일본 후쿠시마 나미에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1월 이후 75번째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치는 이곳입니다. 나미에가 여기 있고요. 센다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나미에 토미오카 타츠타 보이시죠? 센다이 스테이션이 여기 있고요. 자우탄이 여기 있습니다. 이와키가 여기 있고요. 시라카가 여기 있고 후쿠시마가 여기 있고 얼마 전에는 내륙 지진이 있었죠. 여기 카쿠사에서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곧 대지진의 메가 지진 10.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날이 얼마 안 남아 보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58km였습니다. 동북동쪽 나미에 56km였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최근에 후쿠시마의 지진 상황입니다. 여기가 카쿠타 내륙 지진이 한 번 있었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이런 해상에서의 일본 해구에서 해상에서 쓰나미를 발생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일본 내륙에서 지진이 나서 일본 전체를 침몰하게 만드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호루라기하고 안전모하고 비상 라이트 정도는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최소한 호루라기 정도는 준비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십니다. 어제 2월 25일 날 07시 오전 26분 15초에 러시아 쿠릴리스크 인구는 2만 200명입니다. 규모 4.9에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원의 기표는 137,33km였고요. 남서쪽 62km 지점이었습니다. 쿠릴스쿠 여기 있고요. 남서쪽은 이 정도 되겠죠. 4.9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어제 2월 25일 날 오전에 쿠릴스쿠에서 러시아에서 캄차카 반도 루크릴리열도 이쪽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푸꾸시마를 오늘 친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카차카 반도와 쿠릴리열도 이쪽에 지진의 어떤 단층의 움직임이 지금 재팬에 후쿠시마를 쳐서 오늘 라미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2월 23일 새벽에 쿠릴스쿠에서 지진이 났죠. 4.4가 똑같이 쿠릴스쿠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 이후에 또 일본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23일날 새벽 3시에 지진이 났고 그리고 나서 23일날 3시간 뒤에 또 나미에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이렇게요. 4.4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미에의 일본의 제팬의 후쿠시마 지진은 어제 쿠릴스쿠의 지진이 오늘 일본 나미에의 지진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남미에의 지진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22일날 오전 10시 55분 57초에 일본 호카이도 네무로에서 지진 규모 4.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호카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무로 해상과 쿠시로 해상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캄차카 해구와 치시마 해구와 일본 해구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00km 에서 발생하는 그걸 인해서 10.0 규모 10.0 지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호카이도 네무로 4.4 최근에 호카이도 지진 상황이 이렇습니다. 쿠시로 와 같이 보시면 네무로 여기 네무로 4.4 러시아의 시코탄 5.4 또 시코탄 4.6 러시아 네무로 4.2 그 다음에 쿠시로 여기 있습니다. 쿠시로 4.1 또 쿠시로 5.0 그 다음에 쿠리스 아까 말씀드렸던 쿠리스크 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러시아와 재팬이 함께 연동이 돼서 도미노 지진을 일으키고 있고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치시마 해구 일본 해구 3개 3000km 이 캄차카와 치시마 일본 해구 3개 3000km 가 함께 도미노를 해가지고 10.0 규모의 대지진이 곧 발생할 항계 매우 높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